Q. 술 먹고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철봉 거꾸로 오르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는?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도 알지 이렇게 철봉 딱해서 쫙 땡겨가지고 난 지금도 할 수 있거든 그걸 잘해 내가 그리고 그 당시 때만 해도 한 두 바퀴씩 돌고 이랬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또 잘난 척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야 너네 철봉 거꾸로 오르기 할 줄 알아? 하면서 내가 야 해봐 막 이런 거야 이제 술도 먹겠다 야 해봐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다리에 있는 그 철줄에 딱 매달렸어요 줄이 두 개가 있었어 줄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달려있는 이 위에 줄을 딱 잡았지 딱 잡고 철봉 거꾸로 오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일단 술도 먹은 데다가 이게 철줄이 팽팽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딱 뒤로 이렇게 딱 넘어오면 다리로 딱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보면 물이야 근데 대한대가 촥 할 때마다 철줄이 같이 당겨져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다가 다리는 한 요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힘이 빠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에서 봤던 기억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줄을 딱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줄을 잡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요 점점 근데 거기가 다리니까 뭘 박 디딜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데스퍼러틀리하게 계속 필사적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러다가 애들이 도와주려고 했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수영을 못 해 내가 수영을 못 하는데 그걸 한 거야 그러다가 결국엔 다리 본체를 이렇게 딱 잡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잡으면 버티기 힘들잖아 친구들 둘이서 막 부하려고 애를 썼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계속 나는 허공에서 밝히지 않고 안 되니까 어떤 아저씨가 또 지나가다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저씨랑 셋이서 막 하다가 아저씨가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갔어 친구들도 처음에 도와주려고 하다가 아저씨도 가고 이러니까 술도 먹겠다 야 그냥 떨어뜨려 이렇게 된 거야 욕 막 했지 왜냐하면 내가 수영을 못 하거든 그리고 거기가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물이 깊은 데가 많이 있었어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사람도 하나도 없고 새벽이니까 그래서 떨어졌지 탁 떨어지는데 이제 한 여기보다는 좀 낮은데 하여튼 꽤 높아 거기도 탁 떨어지는데 진짜로 여태까지 살았던 게 필름으로 쫘악 돌아가는 거야 뻥이 아니고 정말 카메라 필름 있지 탁탁탁탁탁 하면서 그 몇 초인데 진짜 뻥이 아니고 탁 돌아가는 거야 탁 떨어졌단 말이야 아 죽는구나 하고 탁 떨어졌는데 하면서 안경도 탁 떨어지고 탁 떨어졌는데 이만큼이야 물이 이만큼이야 다행히 얕은 데 떨어진 거야 다행히 진짜 깊은 데가 있었어 깊은 데 갔으면 죽었지 나는 그래서 안경이 딱 떨어졌잖아 근데 또 한 새끼가 나중에 그 새끼가 해병대 갔는데 그 새끼가 안경 떨어졌으니까 안경 내가 찾아줄게 취해가지고 쫙 뛰어내려가지고 걔는 이제 안경 찾아주고 찾았어요 근데 밤에 실제로 그래서 해병대 갔어 다른 놈이 이제 막 안 뛰어내리길래 야 이런 배신자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배신자 소리에 열받아 뭐 배신자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또 뛰어내렸어 그래서 셋이 그게 똥물이야 거기가 냄새가 엄청나는 똥물이야 그래서 거기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깊은 데가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친구 안 해가지고 딱 가서 이제 딱 나왔단 말이야 딱 나와서 이제 딱 친구 집에 가기로 했거든 친구 집에 딱 갔어 이게 일탄인데 친구 집에 금방 끝나는데 친구 집에 딱 갔는데 이제 살았잖아 내가 야 여기서 그 살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헐다 뻗고 어? 애들이 막 야 내가 안 그랬으면 죽을뻔했어 야 니 덕분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세면대를 이렇게 걸치고 앉아있다가 세면대가 갑자기 새벽에 걔네 집에 왔는데 세면대가 주저앉은 거야 그래서 다음날에 걔네한테 그랬지 걔네 집에서 내가 사고를 많이 쳤거든 그래서 걔네 엄마한테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이라고 딱 하고 딱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걔네 형이 아침에 일하러 가려고 했는데 세면대가 엄청 쌀벌하거든 야 이거 어떤 새끼가 그랬어? 근데 내 친구가 목소리가 들려 이거 미니가 그랬다고 그래서 걔네 집은 지금도 세면대가 없어 그 이후로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한 30년 된 얘기인데 있잖아 30년 안되겠다 그러면 내가 50이니까 지금도 세면대가 없어 걔네 집에 가도 그대로 그래서 걔네 형이 맨날 세수할 때마다 내려오는 전설인데 걔네 형이 맨날 세수할 때마다 미니 10세키 미니 10세키 하면서 지금 가면 이제 지금 가면 아주 친하지 걔네 엄마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일 싫어하는 친구였어 엄마들이 맨날 애 데리고 뭐 술 마시러 가고 애 데리고 그게 좀 문제 문제화적인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어머님들이 제일 아끼는 그런 친구가 됐지만 하여튼 교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한 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다고 죽을 때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는 걸 경험했잖아 임사체험 같은 거야 나는 그게 가상인지 뭔지 몰라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 어? 20대 때 내가 죽을 때 눈 감을 때 있잖아 그냥 뭐 나는 솔직히 그냥 공무원 하고 싶진 않거든 너네들이 있지만 왜냐면 그냥 공무원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별로 좀 후회할 것 같은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 누가 뭐라 해도 어? 부모가 뭐라 하든 뭐라 하든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건데 어? 뭐 그렇다고 공무원이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너네도 너네가 하고 싶은 거면 되겠지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공무원 가서라도 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스퍼러틀리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생각난 거야 이게 어? 이게 뭐야? 내가 아까 거기에 딱 매달려 있을 때 뭐야? 절벽에 딱 매달리면 진짜 필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엔 절망적이란 말이야 떨어질 때는 그렇다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실제로도 얘가 만약에 데스퍼러틀리 하면 필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도 절망적이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두 단어 다 알아두라고 알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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